니산 국내 첫 특별 프로모션 니산이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. 한국 니산은 콤팩트 크로스오버 로그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월 한달간 취득세 2%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. 로그는 콤팩트 크로스오버 모델로 2007 북미 국제 모터쇼에 데뷔했으며 같은 해 9월 북미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해 인기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.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율은 작년 동월 대비 이후 8% 성장하는 등 인기를 이어나갔고 한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 1월 한달간 38대 작년 12월 34대를 판매한 바 있다. 로그는 첨단 무단 변속기 엑스트론 입시 VT, Z-트론 입시 VT는 변속 충격 없이 빠르고 부드러운 가속과 지빌 8km-L2WD 기준 5회 동급 최고 수준 연비가 특징이다. 3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